지옥 포탈 잡혀 좀 보여줄래? 빨리 가시오 여기는 그립이 멀지 않으니까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? 갑옷 좀 맞추고 갈까? 달려갈까? 달려가는 게 낫겠지? 좀비 피그맨이 또 들어왔네? 너 문 안 닫았지? 닫았는데? 아 문 안 닫았나? 닫았다 쳤있네 마이너스 2, 3, 7, 42 45에서 43 마이너스 2배속 가스트가 바로 앞에 몸집이 끼어서 도망을 못 치고 있네? 친구 불쌍해 친구 불쌍해 잠깐만 나 저 폭발대비 죽으면 이걸로 죽여야겠다 죽어줄래? 아 내가 죽겠네 자네 오늘 여러 번 죽는구만 아이고 우와 용암 밑에 숨어서 하포모씨 나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용암에 빠져 죽을 것 같아요 잠깐 많이도 간다 어디로 가야됩니까? 손으로 부숴로 가야되나? 그러기엔 너무 거리가 뭔데?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 지금 어?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 어딘데? 샤페로 불러보시게 어? 마이너스 237 42 마이너스 43 으로 가서 창고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 다 넣어놔 어? 마이너스 237이면 그렇게 멀진 않아 내가 가면 안 되긴 한데 아 저기 가스타를 죽여가지고 죽겠다 이거 아아 용암 있네 여기 올라가는데 어이구 죽어 죽겠다 아 저기로 어떻게 건너가지? 내가 저기로 올라갔는데 응 떨어진건 저 뒤쪽이야 다시 와야될 비린대 아 이런 블럭을 챙겨봐 마이너스 237 그래서 곱게니를 3 3 3 33 어 나랑 하고 나하고 좀 거리가 있네 이쪽으로 가면 되나? 쭉쭉 가면 되겠다 저기서 저게 떨어지냐 와아 전쟁 멀리다가 흠 10분 안에 못갈 수도 있겠다 아니야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간다 내 아이템은 내가 해소한다 곱게니를 챙겼지 지옥에는 성공하는 몬스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흠 레이즈는 성공을 하더군 흠 흠 피가매하고 다가 성공하네 저기가 그래 쭉쭉 가면 되겠다 빠르게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어 2,3,2 4,2 4,2 오 이쪽으로 가면 돼 세상에 저쪽으로 아 여기가 아니야 저쪽으로 가야돼 아 나우고기 하나 챙겨오길 정말 잘했다 흠 흠 훠 흠 흠 흠 흠 흠 요러졌나아 아 빨리 x3 가고 있습니까 가고 있습니다 큰일났다. 나무국게이 깨질 비리다. 올라가야된다 이거. 공기 피우면 소리가 나는걸 봐하니 아 다행이다. 올라가는 길이 있다. 아 여기로 가면 내 아이템이 있을거야 분명. 정말 다행인건 어 깜짝이야. 이쪽 좀비 피그맨들이 날 공격을 안 한다는거지. 오 여기 다 먹었어. 다행이구만. 정말 다행이야 집으로 빨리 돌아가야겠다. 근데 왠지 모르겠지만 내 코 주변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어. 응? 피가 나기 시작했어. 코 주변에서? 응. 너무 긴장해서 코피나는건가? 모르어 나는 모르어. 일단 지옥유적에 나도 도착은 했다. 근데 블레이즈들이 날 봤어. 잠시만 기다려봐. 블레이즈들이 날 공격하기 시작하는구만. 저는 저런 사람이다. 마그마 큐브. 마그마 뿌라는 죽음. 자는거네. 민심이 두고. 그럼 이만 돌아가보도록 할까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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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됐어 자 집으로 가서 서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인천트 끝내고 어 나도 마지막 인천트는 해야겠다 마지막 인천트 좀비 퓨고민이랑은 더이상 싸우기가 싫어 쟤도 너무 쎄 무섭다 진짜 무서워 31은 찍어야지 오케이 31은 찍었으니까 오 떨어지 뺐다 조심히 나 같은 상황이 일어나 오 큰일나 뺐다 어디지 좌표 30을 찍어봅시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거 이제 근처에 포탈이 보일 때가 됐는데 아이고 참 자 돌아가도록 합시다 뭐야 나 어딥까지 온거야 여기서 yo 이상한데로 와서 근데여기로 들어roll 여기로 들어왔나? 어 뭐야... 내가 어디로 올라왔어 근데? 어디서 내가 올라왔지? 하하 못찾겠다 하하하 지옥에서 길을 잃다니 아 여기 아니네 지옥에서 길을 잃다니 아이템이 너무 정신 팔려서 길을 확인을 못했어 그리고 석영이 겁나 많다 하하 씨 왜? 땅굴 파다 죽을뻔 했어 살았냐 그래서 와 근데 용암 진짜 빨리 흘러온다 어 무서워 죽겠네 땅굴은 안 파는 게 좋을 것 같아 지옥에서 자 레벨 30까지 찍고 돌아가도록 합시다 내 목표네 경험치 밑으로 석영 파고 있는데 밑으로 떨어져서 용암에 빠지면 골치 아프게 따라라라라 자 돌아갑니다 지옥 포탈 좌표정 오 67 26 아하 이제 벌써 포탈이 볼 때가 됐는데 나는 여긴데 아 왜 밑에구나 하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쭉쭉쭉쭉 툭 툭 툭 어 어 왜 길이 없지 쿨하다 여기 좀 욕 한번 해봐 어 누나면 일단 바로 맞고 봐야지 툭 툭 툭 툭 툭 툭 툭 툭 툭 우리는 툭 툭 툭 툭 툭 툭 툭 툭 모자 오 bats 꽉 오 67 26 와... 죽었네 어... 아... 나 오늘 진짜 막 죽을 뻔한 일 되게 많네 오 육십 아 왜 중립시간 왜 여긴데 육십 칠 이십육? 이십육 자 이제 경건하게 아 설마 집 보탈 말해준거냐? 어? 집에 있는 지옥 보탈 말해준거냐? 아니 지옥에 있는 지옥 보탈 X좌표 5 어 Y좌표 67 Y좌표 67 Z좌표 26 Y67 Z26 Z26? 26 너 뭐 잘못 찾아갔니? Z2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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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29 Y좌표 6 Z2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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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46이거든요? X9 46이요? 67까지 올라가면 그냥 생블럭이에요 난 왜 67에서 떨어졌지? 46이라고? 아이고 덕분에 길 좀 헤맸네요 마지막 인텐트 나도 마지막 인텐트 준비한다 마지막 인텐트 응 마침 B도 멈췄구만 무한떨아 제발 아 마이네프는 갑니다 섬세한 손길은 뭐야? 괜히? 섬세한 손길로 잔디블락 한번 캐 볼래? 아니 아직 안했는데 그거 되게 좋아 1이거든 원래 1밖에 없어 그건 30인데 아 내구성을 원했는데 활 무한이 안 뜨냐? 활 무한이 안 뜨냐? 뭐야 블럭이 너무 많은데? 아 내구성을 뜨길 바랬는데 아 내구성을 뜨길 바랬는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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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